어어 아 이거는 지금 자 지금 자 플라워열인데 에에에에에에 자 새우깡님있구요 에 베랄독지님이 굉장히 튼튼하게 이루고 자 줄리에님있구요 에에 갈까마귀 노리고 있죠 갈까마귀 아 여기 떨어졌는데 파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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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 순산으로 줄리에에에 순산으로 이 지역에는 누웠고. 콜라님이 있고요. 예예 여기여기 이쪽 위쪽. 요기 톡톡 아 이쪽 볼까요? 새우 깡!แ 쯢干 걍 journalists 갯 전지가 있는데요 자자잔 여기에 갯 전지 한번 톡톡 에 갈까맣이. 괜찮은데, Ар! 이게 나무에 가셨어요 지금 제주들도 이제 여기 요기upa씨 파랗공주 나무 아잇 요측에 숨어있죠 나무 뒤에 바락공주 아 여기여기 오왕워풍 아 이거 아닌거죠 새우깡 아 이거 아니죠 응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오 자자 완전히 파티교 전식인데 바락공주 바락공주를 일단 에이 다크레인저가 지금 아 이게 지금 문젠데 자 콜라님 노리고 있어요 아아 지금 도둑 자 바코드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 이거는 여전히 지금 급할텐데 자 계속 기다리고 있죠 도토왕님 타겟 잡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 바락공주를 어떻게 되죠 자 제압을 해야죠 아 여기 제압이 안되나요 아이씨가 지금 헨즈까지 있고 시바씨 있고 자 콜라님 지금 아여기 아 이거 개쵸 새우깡은 어어어어 자자자자자자 여기 지금 아 다크레인저하고 지금 아 흑진님이 지금 굉장히 버티는 힐러인데 아 아 에이 에이 이거는 지금 에이 밀리는 모양 나왔는데 플라워리 혈이 에이 아 자 이거 제조혈이 지금 밀었고 아 꺅 감 obviamente